네, 그러면 세 번째 연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사님은 지금 미시간주립대학교 스크롤 오브 패키징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의학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강연해 주실 내용은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패키징 평가 및 설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시간주립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의학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패키징 이발리에이션, 패키징 평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기계공학 전공이었는데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마치고 우연찮게 패키징 분야에 들어가게 돼서 그때부터 패키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패키징 이발리에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계공학에서 여러가지 이용한 툴들을 이용해서 패키징 이발리에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패키징 펑션들 다 아시죠? 우리가 패키징 평가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패키징 펑션들이 정말 우리의 계획대로 잘 서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딜레마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패키징 머테리얼을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줄이다 보면 어느 부분 이상으로 저희가 줄였을 때 이 패키징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포인트를 저희가 찾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패키징을 머테리얼을 계속 늘린다 보면 사람편으로는 점점 튼튼하고 이러한 기능들을 잘 서브할 수 있는 패키징을 만들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패키징 비용이 너무 증가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 이발리에이션은 우리가 이 딜레마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적화된 스윗 스팟, 옵티말한 케이스, 오버패킹도 아니고 언더패킹도 아닌 이러한 케이스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는 방법이 제가 정의한 패키징 이발리에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실제로 그 패키징을 만들어서 시핑을 보내가지고 그 결과값을 얻는 방법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패키징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 실제로 테스팅해서 테스팅 프로세저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테스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그 패키징 평가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각자가 장단점이 있죠. 어느 한 부분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긴다고 할 수 없고 어느 한 부분이 다른 하여튼 각자 상호 보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패키징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실제로 랩에서 테스트하는 분야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자의 장단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의 메인 방법에서 뭔가 하나의 다른 한 가지 방법들을 더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제 본격적인 발표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한 한 분야는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머신러닝에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채찌피티 해가지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림도 새로 그려준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우리가 어떻게 패키징에 접목할 수 있을까라는 디렉션으로 간다면 우리가 머신러닝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 사이너스 매니저는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저희가 여러분들 코딩을 하다 보면 프로그래밍을 짜다 보면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가 실제로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막 프로그래밍을 짜가지고 펑션 값을 넣으면 그러면 이 코딩을 다 마친다 프로그래밍을 마친 다음에 인풋 값을 읽어서 저희가 결과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트래디셔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풋 값과 펑션을 기능 값을 알았을 때 아웃풋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아웃풋 값을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트래디셔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머신러닝은 특이하게도 이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저희가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 거버밍니 큐에이션을 개발한다는 것과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과 해서 이 안에 있는 물리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프로그래밍에 넣어서 결과값을 계산하는 것들이 트래디셔널한 연구 방법인데 머신러닝이라는 점은 이 복잡한 이 안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라는지를 컴퓨터가 해결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1, 3, 4, 6, 2, 7, 10, 3, 18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아웃풋 데이터가 4, 10, 19, 20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인풋과 아웃풋 값을 매치하기 위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이 무엇인가를 컴퓨터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컴퓨터가 막 이 데이터들을 서로 매칭해가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 인풋과 결과 값을 매치하기 위해서는 아 더하기를 쓰는 게 제일 맞겠구나라고 컴퓨터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의 장점은 이 복잡한 이 안에 도대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결과 값, 그 시스템을 컴퓨터가 찾아내 주고 그렇게 찾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결과 값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머신러닝의 트레이닝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그냥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머신러닝은 이 데이터가 뭔지를 몰라요. 이 데이터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고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네라고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섯 가지의 그림을 머신러닝 데이터의 트레이닝을 던져놓으면 그 비슷한 점들을 찾아서 꼬리가 이렇게 얇고 꼬불꼬불하고 귀가 뾰족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아니면 꼬리도 짧고 그 다음에 코도 뭉뚝하고 이런 것들을 한 그룹으로 나눠줘서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아주는 자동으로 모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거는 보통 데이터를 클러스팅 비슷한 것끼리 묶어주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묶어주고 아니면 뭔가 에러값이 이렇게 데이터에서 탁 튀어나올 때 그런 것들을 딱 찾아내는 그러한 기능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 표명으로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방법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인풋값과 결과값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고양이고 이런 것들은 강아지라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답과 인풋값을 머신러닝에 던져주면 머신러닝이 또 비슷한 것들을 다 찾아서 이런 것들은 고양이로 분류가 되고 이런 것들은 강아지로 분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림이 들어왔을 때 그 트레이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거는 강아지일 가능성이 높겠네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일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숫자들은 가능성에 대해서 컨피던스 벨러라고 이게 얼마나 이 결과값에 대해서 이 컴퓨터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1에 가까울수록 좀 더 정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결과값을 미리 우리가 모르는 계산하지 않은 인풋값에 대해서도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신러닝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 저희가 이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사람이 직접 짠 것보다 지금 머신러닝이 그냥 알아서 찾아내는 것들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머신러닝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대체 왜 얘를 강아지로 예측했는지 저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는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복잡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컴퓨터에게 맡기고 우리가 인풋값과 아웃풋값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슈퍼바이저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분야 저희가 강아지 고양이 사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든지 아니면 특히 리그레이션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값 기존 데이터들을 다 조합해서 미래값을 예측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 요즘 쉽지가 않지만 주식을 미래 시장의 주식을 예측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리그레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머신러닝을 도대체 우리가 패키징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 그 접목을 시키려고 하신다면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 머신러닝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머신러닝의 특징들과 매치가 잘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리그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링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면 머신러닝이 좋습니다. 머신러닝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문제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머신러닝은 인풋 데이터와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데 문제는 패키징에서는 이 데이터를 구하는 게 코스가 싸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넷플릭스 많이 보실 때 여러분들 넷플릭스는 이 데이터가 풀입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는 데이터들을 그냥 자동으로 공짜로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넷플릭스에 로그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회학이라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새로 나온 이런 영화들을 추천해 줘야지 이런 자료를 모으는 게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아주 쉽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패키징에서는 이 데이터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모으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머신러닝을 적용시키는 약간 지금 적용시키는데 어려운 챌린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신러닝을 적용시켰을 때 정말 이게 다른 방법보다 더 도움이 되겠는가 간단하게 테스팅해서 그냥 결과값을 얻는 정도로 충분하시다면 그냥 테스팅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섞여 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이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이 아주 또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머지 몇 가지 사례는 제가 그냥 수박 거탈기 식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패키징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존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 패키징 평가를 실제로 테스트 없이 어떻게 우리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추럴 랭기지 프로세스라고 이거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이긴 한데 컴퓨터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거를 연구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패키징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디스피션 테스팅 하시면 박스 드랍도 하시고 컴퓨션 테스트도 하시고 바이브레이션 테스트 하시는데 항상 컴퓨션 테스트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박스 컴퓨션 스트렝스를 저희가 항상 컴퓨션 스퀴즈에 넣어가지고 눌면서 맥시멈 로드가 얼마까지 버틸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패키징 디멘션이라든지 아니면 칼리퍼 티크니스라든지 아니면 머트리얼이라든지 그런 정보와 박스 컴퓨션 테스트한 결과값을 저에게 머신러닝에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는 새로운 디멘션이 왔을 때 결과값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분야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떠한 모델링 인풋 파라메터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박스 컴퓨션이 새로운 상자에 대한 디멘션이 왔을 때 이런 인풋 값이면 컴퓨션 스트레인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또 이미지를 가지고도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박스가 데미지 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서 이 데미지가 엣지 드랍으로 데미지가 됐는지 코너 드랍으로 됐는지 아니면 컴퓨션 테스트 때문에 컴퓨션 때문에 똑같은 데미지가 됐는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이 세 가지의 결과 값을 테스트한 결과 값을 머신러닝에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새로운 예를 들면 여기서 쿠팡 같은 데서 누가 리뷰에 박스가 찌그러진 박스를 올렸을 때 그 박스를 저희 트레이닝 모델에 그 모델에 넣어서 그러한 데미지가 도대체 왜 그러한 데미지가 일어났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이즈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이미지의 노이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실제로 트레이닝 모델에 넣기 전에 어떻게 지금 변형시켜서 이러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으면 어떠한 모델들이 좀 더 정확성을 느낄 수 있을까 해서 실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여러가지 이미지 프로세스를 한 결과 값을 가지고 저희가 또 테스트를 했고 또 같은 92%의 결과 값을 예측값 정확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컴프레션에 대한 결과 값이 다른지 아니면 코너에 대한 결과 값이 다른지 아니면 엣지 테스트에 대한 결과 값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저희가 레이블을 많이 디자인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제약 레이블 같은 경우는 그 레이블에 담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정보들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사람들이 테스트하고 그러한 결과 값을 얻기도 하는데 그러한 비슷한 프로세스를 이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똑같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모델은 그 리그레션 모델을 스퍼바이저 러닝 리그레션 모델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거고 또 한 다른 항변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패키징에 있는 리뷰를 저희가 모아서 그 리뷰를 분석해서 그 패키징 그 리뷰 안에 있는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한 패키징이 정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모델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이러한 리뷰를 통해서 패키징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 리뷰 속에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러한 단어나 문장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한 방법은 머신러닝의 툴인 내추럴 랭기지 프로세스 그 다음에 센티멘턴 아나시스라고 이 방법은 그 문장을 딱 주어졌을 때 컴퓨터가 이 문장은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다. 긍정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해줍니다. 하지만 저희의 관심사는 패키징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패키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저희가 또 패키징 그 키워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그 적용된 모델을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에 접목시켜서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 아날리시스 통해서 패키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러한 결과값을 만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만든 시스템을 이름을 그러한 패키징 평가에 대한 걱정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겠다 해서 YB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실제로는 웹 베이스 인텔리전 패키징 이벌레이션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면 저희가 그냥 여러분들 아마존에 있는 그 프로덕트 URL을 카피해서 여기에다 그냥 갖다 붙이기를 하시면 저희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간단한 썸머리도 보여주고 아니면은 그 엑셀의 CSV 파일 포맷으로 그 모든 리뷰와 그 다음에 그러한 레이스에 대한 그 로우 데이터도 저희가 또 다 그냥 그냥 원클릭으로 저희가 다 컬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툴 그 와이프 시스템 자체에서도 데이터 아날리시스 툴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은 뭐 패키징 부정적인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들이 나타나는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보면 저희가 타이드병을 그 세제병을 가지고 실제로 900개 이상 되는 리뷰를 가지고 있는 타이드병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페일리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한 총 리뷰어 중에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들이 그 패키징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가 찾아낼 수도 있고 또한 시간을 통해서 이 컴플레인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어느 시기에 이 컴플레인들이 증가됐고 어느 시기에 이 컴플레인들이 더 감소됐다는 것들도 저희가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 더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페일리어의 네임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박스라는 단어를 딱 선정했을 때 이 박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희가 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릭이라든지 테이프 랩 플라스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리고 또 이러한 그 화살표의 두 끼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박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릭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맨 처음에 이거를 딱 했을 때 테이프가 나와서 왜 이게 테이프가 있지 그래서 그 관련된 리뷰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패키징 이 타이트 세제의 뚜껑이 쉽게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커머스로 보내다 보니까 그 보내는 도중에 뚜껑이 너무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주 세기 때문에 이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서 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지금 아직까지도 세는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한 프로덕트만 아니라 테스팅 필요 없이 여러 가지 다른 패키징들을 이 리뷰를 통해서 쉽게 분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종류의 패키징을 가지고 어떤 게 더 패키징 관련된 컴플레인이 적은지 그리고 키워드 라이스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근데 또 저희가 관심이 있었던 경우는 갑자기 캡이라는 뚜껑이라는 단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뚜껑은 무슨 문제가 있지? 해서 그 어소시이션 맵이라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맵을 딱 찾아보니까 락하고 차일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왜 차일드가 뜨지? 해서 그것을 좀 더 저희가 그 안에 로우 데이터를 지금 분석을 하니까 실제로 차일드 세이 그러니까 애들이 열기에는 너무 못 열게 아주 잘 디자인이 됐는데 내가 열기에는 너무 힘들다 라는 컴플레인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패키징 엔지니어로서 아 이게 캡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그냥 실제로 디스피션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디자인 자체에서도 어떤 부분의 디자인을 저희가 더 효과적으로 인플로브를 시켜야 되는지 찾아내는 그러한 툴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패키징 이베리에이션이 제가 처음에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필드 테스트 랩 테스트 뉴머리컬 테스트 뉴머리컬 시뮬레이션 이 세 가지도 아주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 와중에 그러한 보완하는 와중에 저희가 패키징이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기존에 쌓았던 데이터와 테스트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이용한다면 그 세 가지 방법으로도 약간 부족하거나 아니면 캐치하지 못했던 장점들을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패키징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툴로 쓰여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저희가 연구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관련해서 이 분야를 좀 더 많은 패키징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발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뒤에 계신 저희 대한민국 친환경 포럼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아주 명쾌한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요즘 핫한 챗GPT 활용하셔가지고 접목도 시켜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어서 챗GPT를 통하면 데미지 박스 이렇게 넣으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데이터 확보가 됐으니까 그 다음 교수님이 하시는 머신러닝으로 가는 그런 방향 생각해봤습니다. 챗GPT를 제가 챗GPT가 이제 나와서 그 소식을 듣고 이거를 좀 더 봐야겠다 봐야겠다 하는데 이 발전 속도가 엄청나요. 너무 빨라서 근데 챗GPT의 문제가 뭐냐 하면 챗GPT가 결과값으로 주는 그 답들이 100% 정확하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임진왜란 시대에 스텔스 전투기가 사용했던 하여튼 그러한 멍청한 질문을 해도 그럴듯하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우리의 연구에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오늘 그 전에 김 교수님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관심 있는 분야는 그러면 이 챗GPT를 가지고 그 전에 챗GPT 4는 저희가 지금은 텍스트지만 4는 이미지까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있던 패키징 디자인들을 다 고려해서 새로 내가 새로운 물 워어바를 디자인을 해줘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러한 모델들을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다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야까지 발전시키지 않을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챗GPT에 대한 약간 개념은 그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제한상입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고려해서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머신러닝의 기본은 사실 양재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게 없다면 사실 리그레이션이 의미가 없어서요. 지금 현재 연구하고 계신 데이터 확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타이드 페이리어 어떻게 확보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미국에서 선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타이드 웨이의 데이터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맞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문제예요. 패키징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는 웹 스크래핑 인터넷에서 머신러닝 툴을 이용해서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보여드렸던 리뷰를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로우 데이터랑 레이블을 매뉴얼을 매칭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제가 지금 패키징에서 학교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 계시다면 회사에서 계속 개발하면서 그냥 컴프레션 테스트를 예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또 이스타에서 하나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소프트웨어 이름을 까먹었는데 트랜스팩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트랜스팩은 컨퍼런스 네임이고 패키징 여러분들이 테스팅한 리포트를 클라우드 베이스로 올려주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 그런 시스템 팩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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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타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스타가 그 데이터를 컬렉을 하니까 거기에는 다 사진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레이블 디자인까지 다 있으니까 레이블 인포메이션까지 다 있으니까 그 정보들을 다 모아서 그러면 머신러닝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드렸는데 관심이 아주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각 회사마다 그 데이터를 다른 회사랑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 타이드를 예로 드린 거는 그냥 저희가 캐스터디로 예를 드렸고 그냥 지금 저희 시스템 그 와이프 시스템 상황에서는 아마존에 있는 어느 리뷰든지 그냥 저희가 그 URL만 갖다가 저희 시스템에 넣으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한 데이터가 100% 릴라이블 하냐는 아직 좀 퀘션마크가 좀 있지만 그래도 그 분석한 데이터가 좋은 시발점이 돼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테스트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캡을 인프루프해야 되는구나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캔셉으로 이런 와이프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답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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